스타트! 6, 8, 49! 6, 8, 48! 6, 8, 49! 6, 8, 49! 지현이 형! 너무 긴장했어! 아, 이제 짱이니까 괜찮아! 마쿠치 준비가 돼! 진짜 맛있는데! 아니야! 두 명을 맞춰야 돼! 여기서 맞추면 우리 3점! 아, 오케이! 가볍게 시작할까요? 5, 7, 42! 땡! 5, 7, 42! 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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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7, 42! 5, 7, 42! 오! 형! 예능을 위해 드렸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5, 7, 42 같지 않아? 2여! 와! 정말 예능인으로 진짜 존경합니다! 뭐야! 진짜! 정말! 와! 정말 최고! 어감은 40이 아니에요! 5, 7, 42!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오전물고 마지막으로 끝내죠! 콜? 콜! 우리는 이걸로 끝을 내자는 거예요! 갑니다! 레디! 5점 가셨습니다! 5! 4! 3! 2! 1! 최종 5점! 실내 지침이냐? 야외 지침이냐? 동래산 정상입니다! 도쿄장! 갑자기 도쿄장.. 하나! 둘! 셋! 스톟! 74! 28! 6! 42! 9! 81! 76! 42! 28! 16! 8! 34! 42! 7, 6, 42, 96 30 30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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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지 96이 뭐야? 54 96이 54까지인가? 네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으면 안심이 될 줄 알았죠 연속으로 두 번 해 연속으로 두 번 해 오 마지막이 세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야 맨 마지막에 형 호동이 형 번호가 세정우가 예 알고있어 예 알고있어 호동이 형만 건너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까지 가면 이기나? 그쵸 형까지 하면 이기는 거예요 통관을 해야 이기는 거야? 호동이 형이 두 번 맞추는 수가 틀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각보논 드라마 스포츠에서 가장 재밌다는 역전성 중요합니다 호연 줘야지요 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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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랑 틀려서 해 그냥 편안하게 생각 안 돼요 보여줍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자 편안한 마음으로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Sur silk 계속 Anicardi 수고하십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형한테서 끝나는 것보다는 맨 앞에서 욕 안돋아 먹고 끝나는 게 낫잖아 대주야 수고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팠어 아... 쿤석이 멋있어 네? 너무 아팠어 뭐... 간만에 형들이 같이 게임할 기분이 좋았고 우리 덕분에 또 실내에서 주무시는 형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둘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그럴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규 매니저가 강의자 친구 같았느냐? 승리 친구가... 승리 친구가... 승리 친구는 여기다 뭐... 승리 친구를 어디다 갔다가 승리권을... 승리 친구는... 승리 친구가... 승리 친구가... 승리 친구가... 승리 친구가... 오늘... 제 TV로 볼 때 항상 즐겁고 힘든 건 전혀 몰랐는데 오늘 출연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수고한다는 걸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THE BEANT 내 앞에서 이렇게 힘든 내색을 하네요 근데 West Charles 지금부터 항상 힘든 스케줄으로 제가 힘들 정도니까 손하고 계신 걸 알리는 점ark nails 차가운거까지 존경스럽기도 하고 우와 굶어죽아요! презенты 개설quele 板인 것 따라서 Boot Sprint 뿌레먹으면 맛있어요 네 항상 실패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매니저도 부탄가스가 떨어져서 한번 잘려서 제가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중입니다 저도 팬분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카메라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불편합니다 하시는 거 지금 음악이면 음악 예능이면 예능 지금보다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밖에서 못 자주는 게 참 미안한 거 많을 뿐이야 진짜 딴 거 없고 그래도 날씨가 별로 안 춥잖아요 형님 오늘 정도면 밖에서 주무시는 거 익숙하시니까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더 힘내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우리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대박을 내자 파이팅 잘하자 형 파이팅 파이팅 우리 열심히 됐어요 그래 다음날 이제 새벽 3시를 힘차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사비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산 정상 상품회로 하나 갖다 놓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형 인사도 돼요? 형 팔 있어? 24 24 25 27 27 28 28 28 28 29 30 29 29 30 30 30 30 30 커 생활을 모르겠지? 섭섭! 섭섭! 다! 희미한 소산아! 과일 용사 출동이다! 섭섭! 외로워줘 대기해서 이렇게 섭섭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자 진짜 이리로 가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